그 다음에 이제 활동서류 부분 것으로 넘어옵니다.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자격서류 모든 학과가 공통입니다. 그런데 가톨릭 관동대에서는 의대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. 추가서류 제출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실적서류, 활동서류, 그 외 기타서류가 다 추가서류에 해당합니다. 실적서류에서는 공인영어랑 SAT, ACT, AP, IB, A레벨 스펙서류들 그리고 영어 외의 이해국어 능력들 이렇게 실적서류를 구성을 해두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활동서류 부분입니다. 비교과 활동 꼭 국제공인과 같은 학력시험은 아닐지라도 본인이 했던 비교과 활동 위주로 교내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학교 내의 활동도 좋고 학교 바깥의 활동 특히 의료봉사는 대부분 다 교회 활동이잖아요. 지역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건 아니면 데이케어센터에서 일반 봉사활동을 해도 괜찮고요. 또 관련되는 대학병원에서 의료보조활동, 의료봉사활동 했던 것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격증과 특허가 있는 부분, 특허증이랑 이렇게 같이 준비해야 되고요. 수상경력, 학술활동, 즉 얼마든지 논문 넣을 수가 있습니다. 부모님들이 이거 다 못 넣는다고 하던데요. 그것은 다 국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넣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제 국민 3년 등대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자기의 실적이고 스펙입니다. 기타 서류 활동도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는 실적 서류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창의적인 활동, 봉사활동 다 말씀드렸듯이 자격증, 특허, 수상경력, 학술활동, 창의활동, 봉사활동 특히 의료 관련되는 활동이면 좋고 반드시 의료관련 아니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희생정신, 봉사정신을 자기가 견제할 수 있었으면 미래의학도로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녹여내면 되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. 그래서 비극화활동,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활동까지 가능하다. 그 양식을 보면은 가톨릭 관동대의대 제출서류, 교내활동 목록표에 가지고 목록이랑 내용 작성하고 발행기관 얘기해주고 비고 일단은 목록 작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. 거의 한 보따리 되는 학생들 꽤 많아요. 물론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.